눈의 피로를 확실하게 날려줍니다. 눈의 피로를 확실하게 날려줄 혈자리는요. 바로 정명혈입니다.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맑은 느낌이지 않나요? 정명혈 혈자리의 위치는요. 우리 눈과 코 사이에 위치하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눈앞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검지와 엄지를 이렇게 펴보시고요. 엄지로 얼굴을 고정시킨 뒤 정명혈을 그대로 눌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떼어보시고요. 다시 한 번 갈게요. 천천히 눈을 떠보시고요. 어떠세요? 굉장히 맑은 느낌이지 않아요? 네, 이렇게 우리 정명혈 혈자리는요. 눈의 피로를 씻어주는 뿐만 아니라 우리 콧대도 쑥쑥 높여주는 미용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정명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수시로 자극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